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해보는 시간입니다. 공략주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4가지 종목 먼저 좀 보시도록 할텐데요. 두산이 지금 첫번째 종목입니다. 상당히 좀 오랜만에 두산이 급등한 모습인데 어제 지금 나온 뉴스는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CCL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박적측판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는데 요게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됐다라는 공급 이력이 좀 부각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CCL이라는 게 PCB 소재고 이 PCB라는 게 결국에는 AI 가속기 그러니까 시스템 만도체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되는데 요게 지금 상당히 조금 부각이 되면서 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고 기관 매수 역시 좀 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진했던 모습이 뭔가 이제 모멘텀이 생기면서 어떤 상승이 좀 트리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박스건 도입하여야 하는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요. 일단 반도체 소재 하이케이 전구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황화 리튬 관련 주의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어제 지금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양산에 대한 발표를 좀 진행을 했는데 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황화 리튬을 생산 능력을 120톤 정도 갖고 있고 이 생산 능력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좀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화 리튬 전구체 배터리 전해지를 만드는데 필수 소재로 좀 가까운 걸 받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전구체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 소재로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도 급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은 있겠지만 요게 매무설을 어떻게 하는지도 오늘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루닛인데요. 루닛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인데 지금 의료 AI 진단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AACR,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암학회에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AI 바이오 마커 플랫폼이죠. 루닛 스코프를 활용해서 AI가 암 치료에 어떻게 지금 도움을 좀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고점대입 주가는 좀 많이 밀렸고 바닥은 아직까지 좀 더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있지만 역시 매물보단 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풍산인데요. 풍산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또 한 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구리 관련주이기도 하고 방산 관련주로서 어떤 부각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방산 관련주가 최근에 흐름이 좀 좋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에라이진 엑소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데 여전히 주가는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좀 높은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15%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매물보담이 좀 있긴 했지만 월봉으로 보시면은 저항이 좀 센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항 매물이 좀 잘 소화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가로 역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도 구리 가격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략주 시간인데요. 두 가지 뉴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나온 뉴스는 아니고 조금 지난 뉴스도 있고요. 최근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 현대기아차 주력 차종에 하이브리드가 지금 장착돼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관련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이브리드 관련 주 어떤 부품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인데요. 리튬 가격이 최근에 하반 경기성이 좀 나타나고 있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공급사에 대한 어떤 감산 이슈 그다음에 이제 수요도 역시 부진하다라는 어떤 뉴스도 있긴 하지만 일단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자체가 이틀 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탄산 리튬 가격은 톤당 11만 위안을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리튬 관련 주에 대한 어떤 흐름도 오늘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힌다면 나중에 조금 더 리튬 가격이 올랐을 때 관련 주에 대한 어떤 탄력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공략주에서 지금 선정해온 종목은요. 코리아FT입니다. 코리아FT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유일 카본 캐니스터 상산 기업인데요. 카본 캐니스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엔진을 돌리게 되면 유해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유해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장치이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하이브리드 관련해가지고 단가가 하이브리드 제품이 단가가 좀 높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단가가 높아지는데 현기차의 어떤 지금 솔벤더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기차의 솔벤더 이제 포르쉐나 이런 쪽에도 좀 납품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현대기아차, 특히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전체 차 중에서 전체 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비중 자체가 작년보다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3.5%에서 지금 2022년도 3.5%에서 작년에는 10%가 넘어가는 상황까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카는 계속적으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작년 실족도 339억으로서 사상 최대치를 좀 기억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500억대인 걸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의 어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성장성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어떤 납품에 따른 매출이거나 기대감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좀 저평가 밸류 매력이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관심이 여전히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치는 6200원 손절라인은 4800원 정도 좀 작고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요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캐스터 배혜지